면허치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앞전에 제가 대형개된 트레일러 영상 3인칭 시점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구독자분께서 1인칭 시점으로도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3인칭 시점으로 그 원리는 이해하겠는데 1인칭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그죠? 1인칭 시점으로 그래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게 비맨지 드라이브라는 이제 게임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드미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미러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1인칭 시점으로 좀 찍는게 좀 한계는 좀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90만원 아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드릴까 해가지고 한번 1인칭 시점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제 만트럭 보이죠 뭐 차종은 뭐 다 틀리는데 뭐 차종에 따라서 핸들이 두바퀴 반 또는 세바퀴 돌아가는데도 있고 조향각이 힐얼라이먼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은 공식일 뿐입니다 그냥 단지 수정원리를 좀 알고 시험을 보시는게 좋고요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공식대로 한번 1인칭 시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보시면 이렇게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 오븐 그 다음에 코스 오븐 그 다음에 분리 오븐인데 연결하고 분리하는 건 다 알려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차에 우선 탑승하시면 이제 후진을 해야 됩니다 후진 하시고 뒤로 이제 쭉 빼야 되는데 그때 후진 하실 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쿵 부딪치면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방클러치 아시죠 방클러치 연결해 가지고 클러치 밟았다 뗐다 하시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후진해 놓고 천천히 그때 이제 이렇게 여기 뒤에 보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셔도 되고 사이드미러만 보고 가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고개를 돌려서 뒤후방을 보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럼 뭔가 딸깍 거릴 거예요 뚜쿵 딸깍 거리면 정지하시고 그 다음에 기어를 빼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그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내려서 이렇게 돌아가셔 가지고 이 연결하는 방법대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요 자 연결이 되면은 차에서 다시 올라 타시고 올라 타시고 창문을 이렇게 시험 보실 거예요 올라 타시고 나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안전벨트는 매셔도 되고 안 매셔도 되고 대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손을 딱 들면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립니다 그리고 차에 탑승하기 전에 연결하면서 테라발도 올리셔야 됩니다 테라발도 올려야 됩니다 이거 까먹지 마시고 물론 교양시간에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 출발할 건데 자 코스는 5분 안에 해야 되죠 그죠 여기 왼쪽에 항색선이 보이죠 여기에 A필러와 대시보드 여기에 대시보드보다 약간 이 꼭지점이 라인보다 약간 앞쪽에 앞쪽에 살짝 걸쳐서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거에요 지금 운전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실체 차에 탑승해서 보는 느낌이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출발하십시오 하면 기어를 넣으시고 2단 또는 3단 넣으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왼쪽 라인보고 따라서 쭉 들어갑니다 자 쭉 따라다시 보면 여기 항색선 보이죠 이게 대시보드에 살짝 사라지면 살짝 사라지면 살짝 사라지면 고개를 바깥으로 내미셔야 돼요 자 좀 더 앞으로 가서 자 항색선이 안보이죠 이제 고개를 내미셔야 돼요 자 고개를 내미시면 이렇게 바퀴가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메시면 고개를 내미기가 힘들어요 안전벨트를 안 메셔야 고개를 내미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퀴가 보이면 이제 천천히 방클을 써서 나가시면 되겠죠 방금 달려올던 좀 빠르게 오시고 항색선이 안보이면 한번 정지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색선을 흰색선 흰색선 보이죠 요거를 밟으면은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와요 삑! 확인되었습니다 요 때 요 항색선 여기 끝에 보면 검지선이 있습니다 검지선을 밟으면 떨어지니까 20점 감점으로 떨어지니까 절대 검은선 밟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는 검은선이 안보이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항색선은 밟아도 되지만 이 검은선은 밟으면 안된다는 거 요걸 확인하는 순간 끝에 선은 죽어요 요선은 죽습니다 그래서 요선을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밟으시면 안되요 이 상태로 이제 사이드미러를 보실 건데 사이드미러를 보시면 이게 사이드미러가 완벽하지 않아요 사이드미러를 무시할게요 사이드미러를 무시하시고 그래서 이제 1인칫점을 찍기가 힘든 겁니다 사이드미러를 무시하시고 이렇게 한번 볼 건데 사이드미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 사이드미러 조정이랑 틀리기 때문에 운전자의 높이에 따라서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운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공식은 그냥 공식일 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오른쪽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다 돌려야지 이 뒤에 피겨니처가 이쪽으로 간다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이게 지금 화면을 거꾸로 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핸들은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고 보셔야 됩니다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후진기 놓고 출발하면 밑에 테라발이 보일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왼쪽 테라발 보이죠? 왼쪽 테라발 오른쪽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이드미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테라발 오른쪽 테라발이 보이면 정지 자 오른쪽 테라발 보이죠? 여기 보이면 정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보자 안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보시면 원위치 그 다음에 270도 정도 돌리면 됩니다 자 270도 돌리는데 지금 이 핸들은 지금 한 바퀴 반 승용차 핸들이에요 실제 트럭은 두 바퀴하고 2분의 1 반 또는 세 바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퀴의 각도가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테라발이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이면 좌측으로 좌측으로 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테라발이 안 보이면 우측으로 꺾는 거예요 그래서 만보 많이 보이면 좌측 안 보이면 우측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것만 보고 따라갑니다 이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노란선까지 갔을 때는 봐줘야 됩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안 보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살짝 풀어주고 그럼 다시 위 보이죠? 또 많이 보이려고 그러죠? 벌어지는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짝 감아주고 만보자 안보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선도 스택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만보자 안보 벌어지죠? 그럼 다시 감아주고 풀어주고 풀어주고 감아주고 풀어주고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 요정도 왔을 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뭘 체크하냐면 요 황색선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요기 갈라져있네요 이렇게 Y자로 갈라져있네요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절반 정도 오면 이제 허리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더 가볼게요 자 계속만 보자 감아야 되겠죠? 자 요정도 이제 왔을 때 허리표기를 하라는데 무지가 허리표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향각이 힐 얼라이먼트가 안 맞거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뒷꼭무늬를 보셔야 돼요 뒷꼭무늬를 보셔야 돼요 뒷꼭무늬를 봤을 때 아직 뒷꼭무늬가 아직 요까지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허리 펴버리시면 차가 왼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차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그대로 따라 여기 맞춰서 허리를 폈는데 이 차가 이렇게 가더라 여기에 딱 안 들어가더라 그거는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 이 엉덩이가 이쪽으로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허리표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면 아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보고 무지껏 푸시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십시오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 엉덩이 잘 보세요 엉덩이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허리표기 하셔도 돼요 요정도 요정도나 뭐 요정도 자 엉덩이 보시고 이제부터 허리표기 합니다 허리표기 하면 어떻게 한다?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다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다 돌리고 가시면 이제 허리표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지금 약간 빠른 느낌이 드네요 허리표기를 조금 빨리 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딱 되죠 그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그 다음에 핸들 원위치 그죠? 허리표기 됐으니까 원위치 하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자 자 자 이 상태가 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그대로 계속 들어가면 되겠죠 어 수정 방법을 제가 따로 알려드렸죠 자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요렇게 왼쪽 엉덩이가 헷갈리면 안됩니다 왼쪽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가 왼쪽으로 치워쳐요 그럼 핸들은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후진하면 되겠죠 반대군요 헷갈립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드밀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보면서 하니까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확인되면 이제 기어 놓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자 노란선이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 앞에 정면을 안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사이드미러 사이로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정면에 보이죠 요 노란선이 요 노란선이 내 핸들을 핸들을 넘어가려고 할 때 넘어가려고 할 때 꺾으시면 되는데 자 출발해 볼게요 이건 또 운전자 시야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 실제랑 다를 수 있습니다 요때 나가시면서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꺾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지금 사이드미러로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 자 여기 보면 뒤에 엉덩이 보이죠 엉덩이가 사이드미러를 팠을 때 여기 선을 안 밟는다고 느낌이 들 때 우리 주차장에서 일반 승용차 나올 때 내륜차로 엉덩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그래서 오늘도 엉덩이 안 걸리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걸 좀 보시고 그렇게 사이드미러를 왼쪽으로 보시고 사이드미러가 완벽하면 좋은데 완벽하지 않아서 보시고 빠져나왔다 싶으면 이제 오른쪽 살짝 감았다가 노란선 보이죠 노란선이 대시보드에 살짝 안 불러면 다 돌리시고 이렇게 꺾으시면 돼요 이 트래커는 엉덩이 밑에 바퀴가 있어요 우리 승용차처럼 바퀴가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으시면 바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쭉 펴서 자 여기 보면 선은 안 보이지만 이쪽에 노란선 보이죠 아직은 아직은 더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개를 내미는 게 좋겠죠 고개를 내밀어서 좀 더 앞으로 쭉 나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자 차가 약간 삐뚤죠 그죠 그러면 여기 엉덩이를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죠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3인척으로 좀 볼게요 여기서는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니까 자 여기 엉덩이를 여기로 빼면 빼려면 핸들은 이쪽으로 그랬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돌려주고 많이 삐뚤지 않으니까 많이 돌릴 필요 없어요 다 돌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돌려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살짝 풀어줍니다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원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 되겠죠 공덩이가 이렇게 쏠리면 이렇게 쏠리죠 그죠 이쪽으로 쏠려서 이쪽으로 넣을 거면 핸들은 오른쪽으로 그죠 깔짝깔짝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 확인하고 나서 여기 확인하고 나와서 여기 확인했을 때는 여기에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밟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기어 중립 넣으시고 기어 중립 넣으시고 차에서 내려서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리하고 나면 다시 차에 올라타셔 가지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기어 넣고 앞으로 쭉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어 다시 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차에서 내리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이제 이런 시점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이 완벽하려면 지금 시뮬레이터처럼 얼라인부터 100% 맞아야 되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운전자마다 틀리지 않고 모든 운전자 시선이 똑같이 보이고 사이드미러도 조정이 똑같고 시트포셔도 다 똑같을 때 그럴 때만 공식이 먹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로트럭 가지고 비멘지 이거 가지고 공식대로 완벽하게 훈련을 해서 갔다 근데 실제 차는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실제 운전할 때도 도로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는 공식대로 하더라도 혹시라도 틀리더라도 수용방법을 제가 영상 앞전에 올려드린거 있죠 보시고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하신다면 다들 한번에 합격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슈레스 여러분들을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포수로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어떠신여가